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로나 크리스마스입니다 정말 이런 믿기 어려운 현실이 우리에게 있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찌 됐든 분명히 이 코로나는 지나간다 여기에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또 전 인류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주는 시간 또 그 속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걱정과 또 위로 말씀을 나누게 된 지금 올해 2020년 크리스마스입니다 이제 뭐 백신도 나왔다고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도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들이 나오고 있고 저희는 이 과정 속에서도 소위 원격 수업 장치 강의 장치 이런 것을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것을 저는 이 아이스튜디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그 수업 방식에 있어서 원격 수업은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를 클릭하면 올라오게 되는데 이 교실에서 과거의 원격 수업은 화일을 만들어서 보내서 보는 사이버대학에서는 촬영해서 보내서 보게 하는 이런 것이었다면 이번에 며칠 전에 여기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님들이 오셔서 한 것은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인터랙티브하게 강의를 했다 그러면 일반 대학에서도 그런 방식을 하게 되고 사이버대도 그렇게 된다 또 이런 교실의 강의들이 이제는 다 강의가 SNS 시장으로 오게 되면 우리는 이 유나이티드 스쿨 플랫폼이 만들어진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리미 아이스튜디오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처럼 그냥 이런 그린 스크린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이 모든 스위칭 카메라를 보이고 하는 것을 주변에 있는 작동하는 사람 없이 함으로써 스마트 세상의 강의라는 강의 장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금 또 새로운 기술 교실에 이제 가게 될 테니까 교실에 모인 학생들이 어떻게 수업을 더 아름답고 멋있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집에서 테레비로 보는 영화 넷플릭스로 보는 영화가 있지만 역시 영화관에서 볼 때의 영화의 의미가 더 느낌이 있는 것처럼 저희는 이런 새로운 방식을 통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또 다른 교실 강의 방식을 이렇게 이제 선생님과 파워포인트가 아니라 선생님과 파워포인트에 같이 있는 걸 교실에 했을 때 이 강의가 이제 스마트 세상에 나가게 된다 이런 것이고 또 이 교실 안에 오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가상의 공간의 이야기들을 보여줘 가면서 거기에 체감을 하기 위해서 이런 모션을 가미해서 360으로 보게 되는 그러한 이제 체험 학습 공간을 작은 공간 안에 만들 수 있게 함으로써 교실이 정말 4D 극장처럼 변하게 하면서 더 많은 정보를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여기에 이제 그 한두 가지의 또 재미있는 방식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교실 안에 같은 스크린에 이 교실 안에 아이스튜디오 아웃풋과 줌 스크린을 같이 보이면서 학생과 선생님 강의가 한 공간에서 남으로써 보이는 새로운 방식의 그 프리젠테이션 공간도 만들어서 거기에 다양한 영상 원격지 선생님 강의 또 교실 안에 있는 학생들 줌으로 보는 학생들이 이렇게 하나의 화면을 통해서 스마트 세상에 나가게도 이렇게 만드는 그러한 기술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프리젠테이션은 교실에 와서 보는 것과 교실에 오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기술이 나왔다면 앞으로 교실에서 수업의 방식과 또 원격지에서 하는 새로운 뉴노멀 시대가 만들어지게 되고 우리는 그러한 뉴노멀의 강의 장치를 이렇게 교실에서 원격으로 질적 향상이 되는 텔레프리젠테이션 여러분이 보면서 느끼는 그러한 강의의 공간과 시설로 변해가서 내년도 2021년도 다림에서는 교실도 또 스마트 교실도 새로운 멋진 모습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만 또 다른 도약의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함께 노력해서 멋진 학교 교육 플랫폼 또 더 멋진 문화관광 기술들을 통해서 그동안 관광지에 가도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체감하고 볼 수 있는 새로운 VR 관광기술 관광체험기술 그리고 VR 클래스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학교를 교실로 교실이 더욱 나아간 교육의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유나이티드 에듀케이션 플랫폼이 되는 한국과 미국이 함께 만나고 그런 수업이 일어나는 그러한 교실을 위해서 저는 지난번 서울예술대학교에서 아이스튜디오 초기 만든 것을 갖다 놓고 이렇게 스크린에 이제 캐나다 학생도 부르고 또 런던의 사람도 나와서 함께 수업하는 것을 이 장치를 통해서 VR 공간상의 각 대학의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함께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수업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는 더 멋진 제품과 기술로 여러분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더욱 발전된 강의, 교육, 문화 행사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